국내 증시가 저평가받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로는 모자회사 동지상장이 꼽히는데요. 동시상장이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었죠. 이에 당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회사들의 상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심영주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5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한 두산 로보틱스. 자회사 상장 소식에 최대 주주 두산의 주가는 연초 대비 50% 가까이 올랐습니다. 에코프로 역시 자회사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전인 지난 16일, 연초보다 500% 넘게 오른 71만 천 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자회사 상장과 함께 이들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알짜 자회사가 상장하면서 모회사 주가 가 낮게 평가되는 이른바 더블 카운팅에 따른 지주사 할인 현상입니다. 지난해 자본시장 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동시 상장한 기업 157개를 분석한 결과 동시 상장 땐 모회사와 자회사 기업 가치가 모두 하락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동시 상장은 우리나라 증시만의 현상으로 해외에선 이 같은 사례가 극히 드뭅니다. 당국은 지난해 소액주주 보호 방안을 마련했지만 이를 비웃듯 자회사 상장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내 상장을 앞두고 있는 한선 엔지니어링과 LS 머트리얼즈 등도 이미 모회사가 상장돼 있는 곳들입니다. 이에 상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상법 382조의 3 이사 충실 의무를 현재는 회사를 위하여 이사가 일하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주주를 위하여도 반드시 포함해서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이사가 일하게 하면 이런 폐해가 상당 부분 근절될 것입니다. 여기에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투자자 울리는 쪼개기 상장. 기업들의 자정 노력과 함께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심영주입니다.